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공공성의 다리들, 검열, 미투, 코로나를 건너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강연을 준비한 김민조라고 합니다. 저는 연극을 즐겨보는 관극인이고요. 최근에는 특정한 소속 없이 연극과 관련된 글을 쓰고 있는 프리랜서 비평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공공성, 사실 좀 어려운 주제죠. 처음에 이 주제로 강연을 부탁받았을 때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여기 아르코 40주년 개관 기념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리서치를 하는 와중에 살펴보니까 공공성 개념을 뭔가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국가의 역사, 자유주의의 역사를 거의 통째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회학자나 정치학자가 아니고 연극을 즐겨보고 그 주변 현장들을 좀 기웃거렸던 일개의 관극인이기 때문에 오늘은 학술적인 논의보다는 제가 지난 몇 년간 공공성이라는 말 혹은 관념이 몇 년 사이에 연극계에서 어떻게 쓰여왔고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시각으로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공공성이라는 낯선 단어를 언제 처음 인지하셨나요? 아마도 오늘 강연 제목에 검열, 미투, 그리고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015년이나 2018년, 2020년 이런 연도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게 공공성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귀에 들렸던 때는 그보다 조금 앞선 2013년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막 들어서던 2013년에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 열풍이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주현우씨가 처음으로 붙였던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있었고 그 대자보에는 철도 민영화, 불법 대선 개입, 또 밀양 송정탑 같은 문제들이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제2, 제3의 안녕들 하십니까? 자보가 온, 오프를 막론하고 점차 확산되어 갔었죠. 그래서 대학생, 여고생, 콜센터 직원, 성매매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자보를 계속해서 게시하고 또 편하려고 그러면서 다른 시민들의 안녕을 묻기도 했고요. 혹은 자기가 안녕하지 못했던 그 연휴에 대해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 군대에 있었는데요. 제가 군인의 신분을 걸고 대자보를 게시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다만 인터넷으로 아카이빙 되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 그때 제 눈에 처음으로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흔히 연극에는 전사라는 말이 있죠. 그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이전을 이루고 있었던 역사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2014년쯤에서 보면 안녕들 하십니까는 세월호의 전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2018년쯤에서 보면 미투 해시태그 운동의 전사처럼 여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신원, 그리고 필적, 위치성을 걸고 자신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개인들과 말하고자 하는, 말을 걸고자 하는 욕망 저는 그런 욕망들이 터져나올 때 어떤 공공성이라는 말이 출현해왔다라고 느껴온 것 같습니다. 나의 문제가 나의 프라이빗한 영역에서 해결될 수 없음을 느끼는 것 그래서 나의 영역과는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좀 라이브하죠. 좀 라이브하지만 제가 공공성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어떤 출발점은 그렇게 약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몸이 쏠리는 감각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강연에서는 연극계에 있었던 세계의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었던 2014년에서 15년 정도의 일이고요. 두 번째는 연극계 미투 운동이 있었던 2018년 이후,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선포되었던 2020년 이후입니다. 이 세 개의 국면 속에서 공공성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거나 아니면 새로운 의미로 진화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성의 다리들이라는 제목처럼 그간 좀 서로 다른 의자들 속에서 나뉘어 이야기 되어왔던 어떤 복수의 공공성들 사이에 어떤 링크를 발견할 수 있을까? 혹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공성은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의 제목은 극장의 사회적 탈환, 검열 이후의 공공성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저는 가끔 연극을 좋아하지만 극장이 좀 이상한 곳이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나와 관계 없는 어떤 불특정 다수가 서로 만나가지고 무언가를 보거나 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공적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배우와 관객이 직접 교류하지는 또 않고요. 또 관객들도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침묵 상태에서 공연을 보다가 각자 흩어져서 뿔뿔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론장이라고 부르는 어떤 공적 의사소통의 공간의 요건과는 조금 들어맞지 않는 면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연극은 지금 여기에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직접 바로하는 대신에 간접적으로 투영해서 보여주는 신중하게 지연된 어떤 쇼잉의 예술로 간주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떤 유서 깊은 미학적 모델에 충격을 가했던 사건이 바로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나 저는 기억을 합니다. 세월호 문학이나 영화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연극 역시 세월호를 애도하거나 세월호가 벌어진 나라에서 시민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하는 그런 공통의 정념들이 있었고 그 정념들은 연극에서의 어떤 정치의 귀환, 액티비즘의 귀환이라는 흐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팽목항이나 광화문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를 극장에 가지고 들어오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고 또 당시에는 보도 참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보도 참사라는 말이 있을 만큼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지 않은 공론장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극장이 대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연극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는 일상, 광장, 극장을 엄격하게 분리했던 경계선들 자체가 의문에 붙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의 뒤이어서 연극계에서는 블랙리스트 파동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우호세력화를 꾀했던 박근혜 정권과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연극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열 및 배제 지시를 이행했던 어떤 예술 지원 기관들이 있었어요. 사실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사실 당시에 조직적인 검열과 배제의 문제로부터 사실은 자유롭지 못했죠. 연극인들과의 어떤 고립해였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고 책임자 처벌의 문제도 역시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 여파를 들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게 비단 퇴행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인 정권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와 블랙리스트는 어떤 국가의 기능 부전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어 갈 때 그것을 견제한다든지 아니면 대항한다든지 하는 시민사회에 결집된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드러내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면에 있어서 연극계에서는 공공성 담론이 두각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국가에 맡겨줄 수 없다라는 공통의 의식이 고개를 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가령 비평가 김홍란의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이전에 사용되었던 공공성 개념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좀 읽어볼게요. 연극에서 공공성 논의는 정책 용어로 출발했고 문화예술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한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 국가주의적, 개발주의적 문화산업의 목표에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국공리극장은 공연자립도라는 명분으로 공공연한 상업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공공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 당시에는 본래 연극계에서 공공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주고 수익을 얻었는가 혹은 재정자립도를 얼마나 잘 실현했는가 이런 평가 지표로서 출발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곧 어떤 연극이 사회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혹은 어떤 가치를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국가주도의 자본주의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빨려들어갔던 그런 정황들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에 세월호와 블랙리스트는 예술과 국가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어진 질문은 연극이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연극은 공동체와 어떻게 관계 맺고 또 발현할 것인가 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2017년 초에 설치되었던 광화문에 설치되었죠. 광장극장 블랙텐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연극인 이한구는 블랙텐트에 대한 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지극히 사적인 세계도 공공극장 무대에서 빛을 받을 가치가 있지만 세월호나 위안부처럼 공동체 전체와 관련되는 사안도 무대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광장극장 블랙텐트는 박근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극장에서 배제된 세월호, 위안부 등을 소재로 민간극장에서 제작된 공연들을 주로 무대에 올린다. 위안부를 다룬 빨간시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엄마들이 직접 무대에 오른 그와 그녀의 옷장은 국공립극장이 무대를 내주기를 거절한 세계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달리 말하면 공동체 전체의 사안에 대해서 발언하고 국가권력이 소외시킨 당사자들과 연대하는 공공의 공간으로서 극장을 탈환하자라는 외침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한편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공공성을 탈환하기 위한 시도는 새로운 방향의 문제의식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불이한 국가권력 대 정의로운 시민사회라는 이분법적인 프레임 속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들이 식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령 비평가 양근에는 연극 CCIGK에 대한 비평문에서 어떤 검열의 시선에 온전히 포착될 수 없었던 어떤 복잡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앨리스라는 어떤 인물인데요. 여성이자 한국계 미국인 거기다가 공산주의자인 어떤 현앨리스라는 인물의 복합적인 소수성은 기존의 국가 대 시민사회라는 프레임으로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문을 인용을 하자면 사상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문제가 된다면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도 예술 창작에 대한 검열도 근본적으로 부정되어야 하며 이 모두는 각자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이 아니라 삶의 근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저는 비평가 양근혜가 보여준 이러한 시선이 이후에 다가올 연극계 미투 운동의 문제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장은 우리 안에 지배에 맞서 미투 이후의 공공성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시계태엽을 조금 돌려서 2018년 초로 가볼게요. 너무 옛날 같기도 하고 사실 엊그제 같기도 한 그런 시기였는데 2018년 1월 서지연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뒤이어 연극계에서는 연극계에서는 이명행, 이윤택, 조민기 등에 대한 미투 폭로가 이어졌고요. 이를 기화로 해서 연극계에 몰려온 미투 운동의 물결은 사실상 연극계라고 불려왔던 판의 어떤 지각변동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동은 블랙리스트가 야기했던 파동하고는 사뭇 그 양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국가 권력이 아니고 연극계라는 사회의 안팎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비민주적인, 차별적인 규범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어떤 좁은 시야로 미투 운동에 힘입어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할 수도 없고요. 또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당연히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젠더폭력을 정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움직임이 연극인, 관객, 비평가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관계망에 대한 비판과 성찰로 확장되어 나갔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셈이죠. 우리는 동등하고 민주적인 관계 속에서 작업하고 있는가? Show most go on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과 타인을 착취하는 노동을 이어오지는 않았는가? 미학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화해오지는 않았는가? 비평은 그리고 평가 권력을 휘둘러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차별과 억압의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 속에서 미투 운동은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공공성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비평가 하영준은 그 어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이 좀 긴데요. 공공성은 로마 시대에 국가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정치적 권리를 가진 자유민을 의미하는 포플루스에서 도출된 푸블리쿠스에서 비롯된다. 푸블리쿠스는 주권의 주체가 되는 구체적 개개인으로서 스스로 직접 공동체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정의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가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가진 자유민이라는 표현인데요. 지금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 정의에 이미 누가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인가 라는 문제가 얽혀있음을 캐치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민의 영역에 속하지 못했던 존재들은 결국 푸블리쿠스가 될 수 없었던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공공적인 것이냐 라는 질문에 앞서서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공공성인가 라는 문제가 선제하고 있었던 셈이죠. 제 생각에는 미투운동이 날카롭게 찌르고 든 지점이 바로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가령 남성 연출의 지시에 여성 배우가 반대할 수가 없고 선배 배우의 폭력에 후배 배우가 저항할 수가 없고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여있는 극장에 장애인이 항의할 수가 없고 퀴어 혐오가 난무하는 연극에 퀴어 관객이 침묵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공공성에 대한 논의조차도 차별받지 않는 주류의 존재들에게 독점된 그런 담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연극학자인 질 돌라는 그런 독점의 문화를 탈피하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적 비평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던 바가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관객은 백인 중산층 이성 성향 남성으로 가정되어 왔다 그러한 전통적 연극은 바로 그 남성 관객이 대표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지배문화가 만들어낸 이상적 관객을 창조해내게 되며 그런 백인 중산층 이성 성향의 남성 관객 중심의 지배문화는 여성주의 연극 공연 비평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저는 질 돌란의 문장에서 지배문화라는 표현에 눈길이 갑니다 앞서 말했던 소외, 차별, 억압, 폭력 등의 기재들은 사실상 어떤 지배문화 혹은 지배라는 위계적 원리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중심과 그 외부를 가르는 이분법적인 식별 체계 그리고 전자가 후자를 종속시키고 어떤 통제하는 기술로서의 지배 행위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미투운동이 젠더를 포함해서 퀴어, 장애인, 청소년, 동물, 난민 등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 혹은 그들을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 자체에 대한 사유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지배문화 자체를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닐까 저는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선은 자유와 평등 양쪽에 모두 닿아있다고 여겨지는 면이 있습니다 보통 자유와 평등이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필립 패티트처럼 공화주의를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온 학자들은 근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이 이어져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떤 노동자나 어떤 여성이 굉장히 자애로운 고용주를 만나거나 인자한 남편을 만났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애로운 고용주 내지는 남편이 그 사람을 자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상태 그런데 그것을 과연 자유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언제든 자애롭지 않은 포갑적인 고용주가 나타날 수가 있고 혹은 인자한 남편이 돌연 인자하지 않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만 하는 불안적인 상태로 그 자유라는 것을 영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자유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립 패티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자적 개인이 단지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지배의 부재로서 자유라는 원리가 수립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 개인도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패티트의 관점은 자유를 간섭의 부재로서 파악하면서 사적 영역, 프라이버시 영역의 수호를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자유주의에 맞서는 것이죠 그러한 종류의 자유주의적 퇴제에 맞서서 자유를 지배의 부재 상태로 이해하고자 제안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자유를 공적 영역에서 모두의 노력을 통해 쟁취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으로 사유하게끔 도와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극계의 미투 운동이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안의 지배 우리 바깥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 안의 지배에 맞서기 위한 저항이 특정한 개인, 집단, 어떤 부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 판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야 하는 변화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문제는 모두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미투 운동은 결국 어떤 개인에 대한 대항 혹은 어떤 특정한 권력, 집단에 대한 대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혹은 생태계 전체에 대한 성찰적 시선을 요구하면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 자체의 방향을 진화시켰다고 저는 느껴왔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미투 운동이 촉발시켰던 어떤 연대 연대라는 말이 부쩍 많이 쓰이기 시작했었죠 연대 혹은 연결의 움직임은 단지 강자에 맞서기 위해서 약자들이 몸을 막 비끄러매는 그런 행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혹은 내 시야의 사각지의 시대에 있었던 다른 존재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탐색의 행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미투 운동이 남겼던 교훈에 대해서 종종 생각을 하곤 해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단절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사실을 가장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일 텐데요 우리의 몸이 근본적으로 유동적이고 비규범적인 것이며 무엇보다 열려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령 황은우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들과 관련해서 불안의 몸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황은우 배우가 진술했던 내용을 조금 인용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팀은 몸에 관심이 있다 팀 소개에는 몸과 여자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다 이제까지의 작업은 젠더를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몸의 불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2014년 첫 작업부터 올해 재공연한 메이크업 투 웨이크업까지 쭉 외모 강박을 추동하는 사회적 압박에 대해 그 안에서 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했다 우리는 그 몸을 어쩔 줄 모르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불안한 몸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몸을 탐구하다 보니까 흔히 생각하는 배우의 몸 깨끗하고 경제적이고 중립적인 습관이 제거된 바른 몸으로는 구현이 힘들었다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불안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 보니까 일단 몸을 흐트러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요새는 흐트러트리는 것을 탐구하고 있다 네 다소 길게 인용을 했습니다 네 제가 미투 운동과 코로나를 이어주는 가교로 종종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안의 몸 요동하는 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몸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재의미화가 사실상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확장시켜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 장에 어느덧 이르렀는데요 마지막 장은 의존과 돌봄의 공동체 코로나 이후의 공공성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 인용한 황은우 배우의 진솔은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의 상황 그리고 돌봄에 관한 페미니즘적 논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다시 음미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연대나 연결은 단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지극히 물질적이고 노동적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팬데믹 이후로 절감하고 있으니까요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 거리를 둘 수 없는 최소 단위로서의 돌봄 공동체가 전제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장애인 탈시설 운동이 시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공생관계로부터 독립해서 홀로 우뚝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의 존엄성을 돌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타인에게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한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에 촉발된 돌봄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하고 있습니다 몸은 외부에 열려있고 취약하며 무엇보다도 불안하게 유동하고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사실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려놓는 것이죠 박종주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발표한 어떤 글에서 팬데믹과 우리 몸의 다공성에 대해서 다시금 성찰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다공성이라는 개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본질적으로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 그런 것이라 그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박종주 선생님께서 쓰신 문장들을 또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물리적인 의미에서나 사회적인 의미에서나 외부 세계와 차단되어 있거나 차단될 수 없는 다공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외부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계를 가진 존재로서 상상해온 것은 특정한 규범이 기반한 것이며 따라서 그 경계의 회복을 토대로 관계와 사회를 회복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그 규범의 강화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에게 열려있고 의존하는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 이 취약성을 특정한 집단에 전가함으로써 코로나 이전의 삶을 구축해왔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찾는 것이 코로나 이후를 상상하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동감이 많이 되는 문장이라서 또 길게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팬데믹 이후 극장은 박정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개의 욕망이 경합해온 장소였던 것 같아요 대면 예술의 보루로서 인간적인 접촉이 살아 숨 쉬던 예전의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모두들 제발 그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극장에서 마주할 수 있게 될 그날 그날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후 이런 격리, 거리 두기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가능성들을 모색하고 실험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들 마스크를 쓰고 QR 체크인을 하고 손소독제를 바르고 어떤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생리적인 격련을 최대한 억누르는 소위 말해 시체 관극이 더 강화된 그런 상태로 연극을 봤지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든, 미자발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타인에게 피해를 깨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점을 사실상 크게 절감해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발견 위에서, 그러한 고통스러운 발견 위에서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돌보는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안전한 의존의 형식을 발견하거나 발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고민들을 팬데믹 이후에 연극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세월호, 블랙리스트, 미투, 코로나 이렇게 어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단선적으로 진화해왔던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각각의 국면에서 나타났던 공공성의 의제들이 뒤늦게 회수되기도 하고 다시 재발견되기도 하는 그런 나선적인 시간 속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와 블랙리스트는 지금 연극이 이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가치를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연극인들이 스스로 뼈아프게 성찰하는 계기였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 연극을 비롯해 대면 예술 혹은 예술 전반에 가해졌던 일종의 어떤 폄하 내지는 혐오의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선들을 무비판적으로 수리했던 공공기관 혹은 정부의 경우에는 매우 기계적인 방역수칙을 적용해서 연극인들에게 오멸감을 주는 그런 일들도 발생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연극인들은 연극은 지금 멸종을 향해 가는가 연극은 대면 예술이 죄악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극을 보는 사람이자 또는 일종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사실 연극이 처한 상황과 코로나 이후 매우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 느껴왔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너의 쓸모나 가치를 증명해라 그 쓸모나 가치의 값에 의거해서 너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생존주의의 논리, 능력주의의 논리 같은 것들이 더욱더 심화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성이라는 키워드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상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가치나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치에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 혹은 국가,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들을 평가하고 걸러내는 그런 장치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고유한 삶의 형식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그 삶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의서 깊은 개념이죠 연극의 무용성, 예술의 쓸모없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에 와서 다시 재발견되는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쓸모없다, 무용하다라고 낙인 찍혀왔던 예술은 근본적인 우리 존재 자체에 쓸모없음, 쓸모없어도 됨이라는 그런 시각을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방식으로 공공성에 대한 고민들, 질문들이 확장되어 왔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아마도 제가 놓쳤던 지점들 혹은 제 이야기가 담아내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과 기억들에 대해서 반추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2015년 혹은 2018년 혹은 2020년들의 이 분절된 시간들 속에서 어떤 가교나 다리들, 링크들을 각자 이어보실 수 있도록 좀 일종의 가이드로서 제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존의 공공성 개념들을 더욱 더 확고하게 굳히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왜 공공성이라는 말이 필요하고 어째서 우리는 공적인 여격이라는 곳에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들과 만나고 교류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신문하고 공동의 역량으로 찾아나가는 그런 장으로서 연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공성의 다리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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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